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이진시라블리의 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전천연트 해드릴게요. 이렇게 되겠죠. 연주파와 똑같아요. 그런데 이제 베이스톱만 하나 딱 들어갔는데 이거 어쨌건 설명드릴게요. 연주법 한번 더 참고해보세요. 더 자세하게 설명 나와있습니다. 첫 부분에 리듬이 그 바운스가 이제 자 그런데 처음에 루트 쿵 하고 4,3,2 화음 루트 화음 쿵 다 그 다음에 포커시브 하고 4,3,2번 뮤트 이때 코드음을 들어줘야 되겠죠. 뮤트시키려면 쿵 자, 루트 하고 루트 쿵 자, 읏다, 쿵 쿵 자, 읏다, 쿵 쿵 자, 읏다, 쿵 그 다음에 이번에는 4,3 화음으로 짜, 자, 읏 하고 짜, 자, 읏 하고 루트 변화가 나와요. 짜, 자, 읏다, 다 짜, 자, 읏 읏다, 읏 그 다음에 5번 줄 4,3 플랫 그 다음에 2 플랫 하면서 F7, 샷5가 돼요. 다시 쿵 자, 읏, 짭 쿵 하면서 쿵 자, 읏, 짭 쿵 한 다음에 원래 연구에서는 짜, 자, 읏, 짭 쿵 나와야 되는데 쿵 자, 읏, 짭 쿵 그 다음에 4번 줄 6 플랫, 6 플랫까지 슬라이딩 슬라이딩 업 따, 다, 읏 따, 읏 따, 읏 그 다음에 5번 줄 4 플랫, 3 플랫 하면서 B11으로 E 플랫 가면서 그 다음에 5번 줄 E 플랫, 4 플랫 하면서 Emaj7 하고 5번 줄 E 플랫, 3 플랫 하면 시시마 이러나 노래 주법하고 똑같아요. 그런데 이제 루트 하나 F샵, 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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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